잠깐만 동래형이 뭐 나 밤새게 하는 게 미안한지 5선을 하자네 오케이 오선 오케이 오케이 5선 자 동래형이랑 가겠습니다 레디 고! 어! 열차 미겼다! 동네한테 열차 미겼어요! 아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! 두 발은 못 이겼다! 아니 얼마나 흔들었으면 아! 1피가 전설형 배논형이고 2피가 도우경이에요 아! 도우경이에요 2피가 2피가 누구냐면 한 번 풀었어요! 야! 마이크가 떨어질 때까지 나는 마이크가 떨어질 때까지 마이크가 떨어졌어 얼마나 세게 내가 막 풀었으면 와! 처음으로 풀었습니다 2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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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이걸 한 번 풀줄이야 아! 아! 눈동ey 태어나 진행 TOE 버벙 점점 복부 5대0으로 지면 Han 이거 웃기겠는데? 잘 못 외워 못 외워 지금? 아 TBC 태키 나왔다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네임자 형 좀 주말끼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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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어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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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흠 오 휙 O 어좌 어좌 허 예 뒤폭했는데 뒤폭 도발이 아니라 뒤폭했는데 미안해 나 진짜 그 새끼 나 욕하고 있잖아 야 나 도발할 거 아니야 도발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인상 폭발했다 저 또 지금 빠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아.. 옆에 거다 옆에 거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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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.. 가구요.. 마두 위타 5대 아령반 때려주구요 아.. 나.. 살.. 문.. 아니다 죽일 수 있다 아직 아.. 와.. 저기 한판 끝났는데 나는 아직 한판도 안 끝났어? 야 철판이 더 오래 걸리네 철판이 더 오래 걸리네 확실해 확실해 이거 안 받기 아.. 어.. 엇.. 어.. 아.. 아 왜 땀들 야 레버 막 장난치고 봐 어! 어! 잔다! 아... 장난... 어이... 알겠지... 숨도 안가요? 뭐 숨도 안가요? 난 모르겠다 어... 형님들 근데 한 번만 물어볼게요 디스코드 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? 디스코드를 하는 게 좋은 거 같아?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? 저... 형... 형님도... 저... 어... 죄송해요 형도 한 번 물어봐줘 디스코드 하는 게 좋은지 안 하기 좋은지 만약에 좀 애매하면 그냥 안 하는 거로 얘기해도 나쁘진 않을 거 같아서 집중을 못 한다는 사람들 있으면 형이 얘기를 해줘 아... 아... 디스코드를... 좋대! 디스코드 하면 좋대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레디... 고! 아... 아 그래요?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? 디스코드 하는 게 좋은지 디스코드 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보입니다 ㅋㅋㅋㅋ 아... 보기들 스태프 1002년도 Let it go 2002년도 퀸스태 펜슈 어? 야 뭐야? 레버 미셨는데? 왜 미셨지? 야 이거 레버 미셨는데? 어 이거 만약에 레버 밀면 저희가 아까 있었잖아 형님들 만약에 레버 밀면 마이너스 2였으니까 3대0으로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로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5로 아 나 머리가 막 멍청하다 야 이거 그러면 레버 밀었으니까 플러스 5로 생각할게요 플러스 5로 아 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입력할게요 아 이거 진짜 진해하다 진짜 아 모르죠 뭐 그거 그건 나도 모르죠 이거 이거 모르죠 이거 아 진짜 진해하다 아 연장 진짜 이 새끼 연장 빨리 해보러 나한테 게임하자고 그러는거야 아하 아하 베론이라고 치면 나와요 레드베론 플러스 5 맞죠? 플러스 5 그러면 플러스 5로 바꿀게요 형님들 플러스 5 플러스 5로 하면 갱싱이 된거죠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죠 근데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모르겠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따로따로 계산하자 플러스 3 마이너스 3 가쟈 Spark 오하이 드림치기 오하이 드림치기 오하이 드림치기 좋구요 데려줍시다 나 탈 아 잘해 이 사람 송창갑 송창갑 알아? 나, 살, 이, 원, 투 뻥발 좋네요 좋아 이번바 나쁘지 않다 무슨 소리 아닌데? 형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 내가 보기 열받을 것 같은데? 하하하하하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? 이런 거 왜 나오는 거야? 나, 나, 초에 말해 아 이거 왜 나오는 거야? 며칠에서 안 부른다 아 저, 저 왜 나오는 거야? 와 이겼다 오 깜짝이야, 이상한 거 나와서 깜짝 놀랐다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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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마이크 얘기할 때 약간 뒤로 떨어져서 얘기해 봐 형 마이크가 울린 애 되게 많이 해 보니까 wicked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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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 asi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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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되게 좀 안좋네 디스쿼드중이에요 남부 강소 화이팅 할 수 있다 형 할 수 있다 힘 좀 내봐 형 어 그래서 키오파이도 돈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어 더 열심히 해야돼 키오파이도 돈 먹고 돈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돼 형 아잇 뭐야 흐흐흐흐 흐흫 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흑 흐흑 아 아니 둘다 같이 하는거에요 둘다 둘다 같이 하고 있어요 흑 흑 흑 흑 흑 흑 아하 아 추억바네 후원을 하면 둘 다 같이 올라갑니다 연작! 연작! 안젖는다 어휴 여기 가네 근데 이게 한방이기 때문에 연작! 아 바보 아아 아 나 나락 나락 탈탄만 한건데 아아 안해 나이스! 저거 제꺼에 도전할게요 아유 씨 미치겠다 진짜 콜라좋아요 일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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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선감스? 어 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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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풀었어 또 풀었어 두 번 풀었어 두 번 풀었어 두 번 풀어봐 아 어울려 아 어울려 없어 흘렀다 흘렀다 아 웃기네 아 웃겨 죽겠다 아 웃겨 죽겠다 아 그만 놔 그만 놔 그만 놔 아 야 연장만 잡혀가지고 저 연장만 잡혀서 나 나 3번 썼어 연장만 잡히는구나 어우 연장만 잡히는구나 흐흫 흐흫 아 아 아 존나 웃기냐 아 아 저거 키오파에서 기본잡기 있잖아요 저게 저게 안풀려요 연자잡기는 저게 안풀립니다 아니 뭐 연장만 해 연장만 해 아유 진짜 진심 짜증나 아 아 아 야 연장만으로 에너지 다 닳았어 흐흫흑흐흐흨 아 아 저거 담으 진짜 못하군다 크흐흑 아 존다 웃기네 아 아 방금 좀 웃겼다 아헝 아 아하 방금 좀 이겼다 와 아하 아 스트레스 받아서 아하 어 박릉이 형 멋있네 네~! 저는 광명한테 지지 쳤습니다 못 이겨요 저는 못 이깁니다 아우 아우 짜증나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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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남았어요 아우 아우 아 진짜 키오파이 비누이 가네 아 아우 연장 그만해 아우 씨 또 풀었어 또 풀었어 미칠 때 다 왼쪽 푸니까 풀리나? 아 이제 키오파 다시 볼게요 아 옥테잇 아우 씨 형 화난거 아니죠? 화난거 아니지? 아 맞춰 화난거 아니지? 아니 분명 웃겨가지고 미치겠어 나 너 웃기잖아 아우 씨 어 화나면 안 돼요 아 화나면 안 된다 형 할 수 있어요 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이 씨 어 형이 형이 못 죽이는 거 내가 줄이고 있어요 적당 안 해도 돼요 잘하고 있어 태유 기다려 메디땝 또 장갑 콘손라면 아니 얼마나 열심히 잡기를 풀면 얼마나 열심히 잡기를 풀면 미치겠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저거 너무 많이 다뤄 앞플레벨을 진짜 끝장나게 만들어야지 이게 왜 자꾸 안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 유튜버 저런거 안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뜨나갑시다 아이씨 이겼다 저게 안당해본다고는 몰라요 너무 많이 다뤄고 아이씨 이겼다 와 콤보 봐 와 미쳤다 와 누구야 아이씨 이겼다 아이씨 이겼다 아우씨 저거 맞아라 아니 맞을리가 없지 아우씨 어우 아이씨 이겼다 아 이겼다 지지다 지지다 6 그래도 그리고 아이씨 이겼다 역시 개밀진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진짜 동며로때들 동며로때들 힘들지 않을까 아 리프터퍼했어 아 나 안해 나 안해 안해 나 진짜 체력도 못해가지고 하기 싫다 아 키오가 보니까 존나 웃기네 아 뭐야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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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안 들려요 아 나 안해 안해 나 안해 아 나 웃다가 맞았다 야 밤새는 2개 다 이러거든요 진짜 놀라가 아니라 얘랑 연타다퀴 크게 하니까 아 고생하셨어 야 지금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다해서 얘랑 더 이상 못하겠네 아 그만해 형 베넌이 형 왜 이렇게 재밌어 아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연기하는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얘랑 하면 진짜 빠졌어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 근데 키오파는 연타잡기가 안풀려요 형님 여기에서 의제의 한국인 알잖아요 의제의 한국인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요 쯔 쯔 그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구요 약간 느낌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좋아 점프cd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! 쏘아양 사자키야! 그새 모든 친구를 연타자키로 가져가! 아니 그새 모든 친구를 연타자키로 가져가! 연타자키 3인방! 이럴려고 게임하자 그러면 이 자식! 오! 쏘아양 사자키 나 끌고 있다! 형 얼마나 열심히 지금 흔들며! 주단형 꺼지냐? 오! 되 있다! 안 있다! 나 체력 고가에 대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! 체력이 고가에 대해서 못 이길까? 갑시다! 아! 아파! 아! 아! 왜 나가! 아니! 뭐야! 아! 아 진짜 미치겠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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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웃기네! 아! 아! 이거 진짜 대박맞잖아! 아! 아! 안 돼! 아! 짜증나! 아! 아! 그런 거 같아요! 아! 기호판 모습으로 뻥 터져가지고! 야! 나 지금 아! 아! 야! 나 지금 이길 수 없어! 저쪽은 지금 이거 갑자기 왜 때린거에요? 이런거? 어제부터 안 떴는데 이런거 왜 때린거야? 갑자기 왜 때린거야 이런거? 왜 때린거야 저런거 나 유튜브에 저런거 보지도 않는데 배너 뭐 설치됐다고요? 나 배너 뭐 설치한거 없는데? 아니 갑자기 오늘부터 그래 오늘부터 갑자기 이러는데? 아 그래요? 아우 일단 잃었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진짜 힘들어 진짜 아 자동으로 깔리는거에요? 나 설치한거 없는데? 아우 이거 지워버려야겠다 봐봐 나 지금 종래연자풀면서 손 다 까졌어 연자풀기 미션이랑 연자 못 풀면 진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다가 손 막 손 떨려 지금 손 떨리고 손 다 까졌어 들어봐요 나 손 까진거 뭐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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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씨 미쳤어 미쳤어 아주 씨 근데 진짜로 있잖아요 동래연자 안풀잖아요 무조건 져 에너지 다 달아 진짜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